이것은 신발을 아끼는 모든 여성을 위한 완벽한 방법입니다. 보통 여성들은 26켤내에 신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사실 많은 신발들은 신발장 속에만 머문 채 발에 잘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.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환불하고 새 신발을 사야 할까요?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신발을 쉽게 늘릴 수 있어서 완벽하게 자신의 발에 맞출 수 있습니다.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지퍼백에 물을 1분의 4 정도 채우고 신발에 넣어둡니다. 이때 지퍼를 잠그는 것은 잊지 마세요. 물이 담긴 지퍼백을 신발에 넣습니다. 이때 신발 끝 부분 속까지 지퍼백이 충분하게 들어가게 합니다. 이 신발을 냉동실에 넣고 물이 얼어붙을 때까지 그곳에 두도록 합니다. 그 다음 냉동실에서 꺼내서 얼음이 녹도록 약 20분 동안 기다립니다. 이렇게 하면 신발이 조금 늘어나서 전보다 훨씬 더 잘 맞게 될 것입니다. 나라가 우잉동실에 잊지 마세요. 마라가 의상 아메리아뉴 아메리아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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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